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제 싹 다 본인인 분이 레전드 888 갑시다. 장현이 형 비워보겠습니다. 자, 장현이 형 비워보겠습니다. 자, 장현이 형 자세요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시원하게 갑시다. 와, 잘하네 이거. 잘하네 잘하네. 자, 반키방키방키. 감사합니다. 스펙터 가라. 이거야? 필요없어. 스펙터 가라. 스펙터 가라. 스펙터 가라. 스펙터 가라. 스펙터 가라. 스펙터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 뭐 떴습니까 잘했어 한번 갈아볼까요? 재미삼아 몇 개 주는지요? 400개 줘 400개 줘? 해봤어? 400개 안주면 한 번 더 입수 콜? 4번이야? 아 4번 입수 그러면 400개야 맞으면 형 2번 입수? 아 미안 틀린다 아 재미삼 그러면 재미삼 한번 갈아보세요 재미삼 아 이거야? 네 데이버스 제가 골피 한 번 뽑았거든요 4 2 2 3 1 다행히 윤정이여는 똥손인가 6 2 오 오 오 오 오오 차 잘 보고 1 가자 10자리 가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이 게임이 10 가자 자 그럼 해보세요 이거 딱히 한 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저번에 한 번 떴어야 돼 10자리 네 저도 떴어야 돼 1 1 5 5 1 5 9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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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해야 돼 9 바뀌고 10자리 근데 내가 잘 뜨지 뭔가 높은거 갖고 있음 10자리 8 내꺼 높은거 잘 떠 높은거 갖고 있어야 돼 9x8 뽑았네 마켓 뽑아야 돼 어쩔지 근데 형이 10이 안떠 지금 이혼에 다 박을까요? 이혼에 여러분들 세팅 좀 할게요 이혼에 제가 세팅 아무것도 안되있거든요 이혼에 레전드상 박아요 왜? 5자리 박아야지 파쿠가 어딨냐 남자가 오케이 5자리 가자 남자가 파쿠가 어딨냐 가자 이혼에다가 박아주세요 자 박아드립니다 파쿠의 5자리 일단 박고 그 다음에 놔둬놓고 일단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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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리 2기지 파쿠의 9자리 2기니까 지금 몇 시지? 950이지 99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 1자리 비퍼 그 다음에 9선은 잠깐만 잠깐만 9선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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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제 2호는 레전드 5 그 다음에 박히고 핸들 1 9섭 8됐습니다 시승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제거 한번 더 시승하고 이제 딱 가야죠 여러분들 11 9 8 9 8 9 10 10 11 11 11 10 11 12 13 12 어때요? 확실히 빨라요? 자 저도 이제 한번 시승해보고 스펙도 갈았어요. 아 근데 설렌다. 내차인데 이제 내차니까 이거는 또 내차니까 또 설레이네. 얼마나 빠른지 한번 시승해볼게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